약간 망한 것들. 자몽, 코코넛 국, 마늘, 그리고 양파, 달고나, 황치즈, 추록스 맛이 나는. 거의 40가지 이상 만든 것 같아요. 그런 제가 아예 안 하던 윗 스타일의 쿠키들 위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시제품 제작을 해봤죠. 아, 네. 뭐였습니까? 저거 가져갈 수 있죠? 저 얼마 안 뜨겁거든요. 아. 자, 들어오세요. 아, 내가 살려줘야 돼. 잘 됐다? 나갈 수 있나? 그래서 여기에 손딱지를 드리겠습니다. 소파 의자. 소파. 7.5평의 가게 리클라이너는 약간 좀 사치다. 이 카페의 규모에 봤을 때 너무 커요. 훨씬 더 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 당연히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. 아, 감사하게 잘 쓰겠습니다. 저 됐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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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이거. 맛을, 맛을 이거 잠깐 내려가서 맛을 보고 가세요. 뭐? 뭐? 그렇죠? 네. 네. 맛을 보시고 평가를 해주세요. 뭐, 새로운 거 있으세요? 아니요, 이거 맛떵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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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. 맛떵삼 뚝기 들어보셨어요? 아니요, 저 들어보셨어요. 그럼 좋습니다. 이제 제가 처음 먹어보는 건가요? 이거 제가 처음 먹어보는 건가요? 아, 여기서 이제 변경할 수도 있네요. 네, 그렇죠. 아, 뭐. 얼마인지. 지금 되게 꾸덕해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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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틀렸어요? 네. 그래서 뭔가 좀. 아, 내가 잘 먹었습니다. 안 싶어서 그런 건가요? 아, 그런데 대체적으로 역전부터 절다이가 많이 안 닮아서 맛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. 뭐, 역전부터 절다이가. 정말 막막했어요. 뭐, 이거 어쩌지? 못할 것 같은데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사실 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정말 마음에 쏙 드는 100%의 쿠키가 제가. 제가.